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찰 중단은 없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12월 12일 날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KBS가 보도한 내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문정부 들어서서는 사실을 존중하는 일이 참 드뭅니다. 오히려 사실을 예사롭지 않게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쩌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수례와 청와대발 감찰 중단 사건도 적당한 선에서 무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재수 수례 사건, 청와대 개입입니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의 수례 사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첫 번째는 2017년 10월 무렵 유재수가 유관업체로부터 수례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 감찰이 있었습니다. 감찰 결과 수례 사건이 사실임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2017년 10월 무렵 조국은 유재수 수례 사건을 보고받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강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셋째,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경덕 청와대 총부인사팀 손님 행정관이 앞을 다퉈서 백운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마를 부탁했습니다. 구명전화를 건 겁니다. 네번째, 백운호 비서관이 조국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조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특별감찰반장에게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백운호의 반박입니다.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은 소셜미디어 인터뷰를 보도한 KBS 내용은 두 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운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가 불법을 했으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다. 백운호의 주장 두번째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본인의 동의 하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 조사가 있었지만 본인이 청와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청와대 감찰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백운호의 주장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공직자가 비리 의혹을 사게 되었을 때 청와대의 특안반의 감찰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감찰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감찰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을 때 감찰이 계속될 수 없다면 세상의 어느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파헤치라고 감찰반원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유재수의 동의 없이 감찰할 수 없다는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은 맹맹백백한 거짓입니다. 수사관리로 보나 법규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백운호 팀장과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임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운호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조국은 묵빙권 행사라는 대조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재수와 김경수의 끈끈한 관계 또 유재수와 윤건영의 끈끈한 관계를 미루어오면 김경수와 윤건영이 백운호 전 민정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국에게 전화를 걸거나 구명활동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경수와 윤건영은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이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백운호를 통해서 간접적인 감찰 중단을 부탁하는 것 또 동시에 그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감찰 중단을 요청하는 것 이 두 가지 채널이 다 가동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과 직권남용의 전행적인 사례이지만 앞으로 공수처가 강행되면 사건의 실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